Q. 꼭두의 계절 포스터 촬영 Q. 꼭두의 계절 포스터 촬영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 저희 꼭두의 계절 포스터 촬영하러 왔습니다 Q. 꼭두의 계절 포스터 촬영 Q. 꼭두의 계절 포스터 오늘 촬영 분위기 루는 계절을 하고 계절 S. 오늘 촬영 분위기 워낙 계절과 손발을 맞추고 있어서 저희와 잘 맞uve고 Q. 꼭두의 계절 포스터 Q. 꼭두의 계절配 오늘 촬영 중에 좀 더 계절이랑 같이 로맨틱 코미디 분위기 내는 게 비눗방울도 날리고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목토가 사실 굉장히 자유롭고 천방직축의 캐릭터이긴 하지만 본인을 올감하고 있는 저주를 항상 업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 무게감과 무게감 사이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욕망의 목목두를 지켜봐 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다 내 맘대로 다 내 맘대로 뭐 고집도 있고 자기 주관도 너무 센 캐릭터라서 뭐든지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옥신이랑 각신이도 고생을 많이 하기도 하고 계절이도 고생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게 또 너무 잊지 않게 사랑스럽게 그려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봐야만 한다. 꼭두가 나와서 너무 뻔뻔하죠. 저의 새로운 연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캐릭터가 항상 안 겹쳐야 되는 고민을 하긴 하는데 이번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뭔가 표현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되고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그 안에 또 귀여운 혹은 멋있는 꼭대의 매력이 담겨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꼭대회 계절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즐거운 모습으로 인사드릴 테니까요.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가지 마시고 저희 꼭두의 계절과 함께해 주세요. 안녕. 안녕. 사랑해. 안녕. 김영웅 대우님 인사와 함께 캐릭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토웨이 계절에서 꼭두 역할을 맡은 김정연입니다. 오늘 날도 많이 추운데 좋은 걸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시간을 볼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자비답답니다. 얼마 전 설이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추운 겨울에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시간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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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